2개밖에 성공 못했죠. 비울었습니다. 이청현드라가 페브라!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때 오랫니까 왔죠? 최승훈. 다시 밖으로 3초 남았습니다. 전퇴폼. 그러나 하승진에게 이제 쉬운 득점을 연결시켜줄대요. 그래서 맨투맨 수비보다는 이제 지역광호야. 페브라. 걸파하면서. 공이 들어갔습니다. 페브라 선수가 어렵게. 여기서 반칙이죠. 득점 되고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8개 던져서 5개의 3점 끝이네요. 네. 파울 얻어내면서 득점. 네. 창 선수가 아쉬웠는데. 네. 계속해서 이페브라 선수를 손길창 선수가 맡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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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세급. 측면 찾아갔죠. 시간 얼마 없습니다. 4초. 3초. 벤크샷. 공격 숫자가 조금씩 많아집니다. 이페브라의 펌핑 페이크 이후에 러너 득점을 했는데 특히 이제 미들 점프슛은 뭐 지금까지 뭐 좋다고 하지만 3점슛에서 약초 성공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안해 이페브라 줄 꽂혔죠. 5초 4초 이페브라 투정을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될 양팀이에요. 이페브라 앞쪽에는 에런 헤인지가 있는데 올라가면서 늘 때와 안 늘 때의 표정이 변화가 달라요. 네 여기서 수위를 해나가고 있죠. 찬스에요. 이페브라의 석점슛. 들어갑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수격가능 최원혁. 반대편 이페브라 어느새 컷이 나는군요. 이페브라 멈춰있는 후반전입니다. 5초 4초 이페브라가 들어가다가 끌고 나옵니다. 이페브라 다시 안쪽에서 골미세를 계속 이렇게 되나요? 그러네요. 최진 선수가 좀 맞춰되는데 송창봉 선수가 나가게 된 골이십니다. 그러면 네. 확실히 오늘은 안양 KJC가 앞서 있습니다. 이페브라. W 클라스로 선거. 자 뒤로. 자 이제 이페브라의 선거. 오른쪽으로. 이페브라의 석점슛. 열렸어요. 없습니다. 이페브라보다. 이페브라를 빠르게 흔들리면서. 자 올라가서. 네. 김기은. 5등 관점. 이페브라. 센서가 수비합니다. 오세근 스팀. 이페브라. 매치 밖에 없고. 2명 앞에서 올라갑니다. 이페브라. 네. 이페브라. 선수가 이 가슴으로 서로 부딪힐 때 뭔가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네. 아우 높이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추가. 자유투까지 벌어스 원샷께 하는 상황이네요.